안녕하세요 샘플TV 담당 PD 이유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세탁실 정리를 깔끔하게 도와줄 위디스 3단 세탁바구니입니다. 요즘에는 가로로 두 칸이 분리된 형식의 세탁바구니보다 공간 절약이 되는 세로 수납 방식으로 되어 있고 360도 회전바퀴가 달려있어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평소에 화장실 앞에 두었다가 세탁할 때마다 세탁기 앞으로 끌고 가기만 하면 돼요. 작은 사이즈의 상단 바구니 두 개 양옆에는 스마일 모양의 회전 스윙 방식으로 되어 있어 부드럽게 회전하며 빨래감을 넣고 빼기가 쉬워요. 큰 사이즈의 하단 바구니는 넉넉한 용량의 손잡이가 달려있어 따로 꺼내 들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바구니도 모두 앞뒤로 판칭이 되어 있어 통풍까지 수월하다는 것. 세탁바구니에 바퀴가 달린 기둥의 제일 윗부분은 수납할 수 있는 선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세탁세제나 섬유유연제 등 자주 사용하는 용품들을 주기에도 좋아서 이 세탁바구니 하나만 있으면 세탁에 대한 걱정이 없을 거예요. 이름이 세탁바구니라 해서 꼭 세탁용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다용도실에 두고 통풍이 필요한 식재료들을 보관하거나 욕실에 욕실 용품들을 보관할 때 물때가 깰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수납이 필요한 것을 두면 요긴하게 쓰일 위드잇의 담당 세탁바구니. 집에 두면 딱일 것 같아 이대로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샘플티비였습니다.